메뉴도 기술입니다. 무조건 수제 메뉴가 좋은 것이고 나쁜 메뉴가 효율적이다. 황금 비율로 구성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서 배달은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맞는 배달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고객 경험 혁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시대에는 손님들이 매장에 더더욱 오지 않습니다. 고객이 올 이유를 만들어줘야 합니다.